오늘은 국군의 날입니다. 6.25 전쟁 때 38선을 돌파한 날을 기념하는 통일염원의 날이기도 합니다. 해마다 국군의 날이면 여의도 광장에서 대통령 주재로 군사 퍼레이드를 하는 시절도 있었습니다만, 북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중단한지 참 오래되었습니다. 최근에 와서는 군의 사기도 떨어지고, 군이 위도적으로 폄하되는 것을 볼 때는 참 가슴 아픕니다. 국군용사 여러분, 그래도 여러분들이 건재하기에 5200만 국민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가 있습니다. 국군용사 여러분,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.